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호우 아 나는 지금 엄청난 고강도에 체력 훈련중이란다 이제 곧 대구에 가서 미녀들에게 또 나를 허락하려면 체력을 키워놔야겠죠 에잇 두번째 당첨자는 서울에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가버리기 레츠고 에잇 손 아닌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구요 제 앨범을 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였어야 됩니다 제가 형수님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형님 상원하시구요 돌아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요즘 느낌이 괜찮죠 아 그러게요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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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